오늘은 바삭한 시리얼을 먹어볼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삭한 시리얼을 먹어볼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먹으러 고고씽!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리얼을 갖고왔습니다. 이 시리얼은 크리노라라는 시리얼이에요. 일단은 맛있는 우유를 먼저 달아볼게요. 반정도 채웠어요. 한번 비벼서 먹어볼께요. 시리얼은 매번 먹는거지만 먹을때마다 엄청 맛있는거 같아요. 먹어볼께요. 저는 크리노라라는 시리얼을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시리얼을 좋아하세요? 근데 맛있어. 진짜 바삭해요. 여기에 살짝 뭉쳐있는 아몬즈 는 아니고 엄청 고소한게 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빨이 좀 기네요. 이빨이 좀 기네요. 아하. 음. 그다지. 한번 남겨둬리. 그리고 저게. 음. 네. 날아오지. 으음. 날아오른 감자. 음.... 데이빨이. 오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은 우리가 매번 먹는 시리얼 맛이에요 그냥 이 그릇노래 시리얼은 꼭 시키 바라서 건강한 시리얼이라고 봐야 되나?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나는 시원하다. 시원하다. 와우 고춧가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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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오늘이 하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아..